오늘 하나님의 말씀 추리국기 3장 1절 말씀 우리 1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리안 제사장 이두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대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레베 이름에 아멘.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에 붙잡고 가야 될 게 애굽의 산업인 24시죠. 우리 청년 산업인이니까요. 서론에 말씀 조금 기억할 것은 애굽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왜 여기에 노예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부분을 붙잡아야 돼요. 애굽은 세상이죠.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내 비림미입니다. 애굽은 이집트잖아요. 이 당시에 이집트 애굽은 막강한 나라였죠. 그리고 우상 국가였고요. 지금도 이집트 나라는 우상으로 문화화 되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너무 신기하죠. 아니 이 기원전 2000년 전 그리고 지금 2000년 하면 벌써 4000년이잖아요. 4000년 동안에 아니 우상으로 먹고 살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내 비림문화가 아마 지구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는 이집트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는 내 비림문화 속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애굽입니다. 모든 세상은 전부 다 내 비림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 애굽을 잘 보고 이 애굽을 살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애굽이라는 곳에 보냈거든요. 노예로 보낸 게 아니고 보금이 없으니까 보금 가진 우리 청년들을 이 세상에 내보냈다는 겁니다. 그게 애굽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애굽입니다. 이유가 뭐냐? 오늘 이 말씀에도 있었지만요. 사단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현장에 이 마귀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직장과 가정과 이 현장을 어지럽히고 있는지 몰라요. 사단 마귀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애굽을 살리러 보낸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이런 애굽을 살리려고 사단의 나라, 오늘 우리 강단에도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반드시 다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리려고 보냈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애굽이죠. 그리고 이 애굽이 뭐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반드시 정복해 가야 할 곳이 바로 애굽이죠. 애굽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현장일 수도 있고 내필인 문화가 가득한 곳이에요. 이 내필인 문화가 얼마나 막강하냐?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이 돈 세상은 정말 돈으로 움직이잖아요. 이 돈의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돈을 무시하면 안 돼요. 돈이 얼마나 사람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돈을 무시한다든지 돈을 경시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차피 물질과 이 돈이 다 움직이는 나라예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사단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름을 불러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입마귀하고 영적 싸움으로 승리해야 될 우리가 정복해야 될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이번 한 주 안에 여러분들이 모든 애굽을 다 정복하기를 주님으로 초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의 축복으로 이걸 정복해라.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 꼭 붙잡아야 될게요. 위에서 내리는 근원적인 힘을 회복해라. 위에서 내리는 근원적인 힘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 보좌의 축복이고 우리에게 나타난 게 말씀입니다. 이거를 붙잡고 가라.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고요. 하늘 보좌의 축복. 이게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보호자의 능력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이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가라. 이게 우리 청년 제자들이 애굽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속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 애굽을 정복해가라.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고 모든 애굽 현장을 정복해가는 비밀을 붙잡아라. 그 첫 번째가 뭐냐. 보금의 능력이죠. 보금은 능력입니다. 보금의 능력을 붙잡고 가라.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보금입니다. 그 어떤 것도 보금의 능력을 이길 게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 보금의 능력을 붙잡으면 어느 현장에 있는지 다 승리합니다. 보금.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강남 말씀에서 너무 중요한 것도 잡아봐야 되는 게요. 여러분들 끝까지 가야 돼요. 내가 어제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언약 잡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끝까지. 천국 간기 날까지는 끝까지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조심합니다. 제가 어제까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게 끝까지 가야 돼요. 맞잖아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냥 가다가 중단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신앙 생활은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 보금의 능력을 붙잡고 이번 주 오늘 주신 말씀대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청년국의 회장을 했다. 또 청년국의 리드를 했다. 또 내가 청년국의 임원을 했다. 교사를 했다. 감사하죠. 그런데 그게 끝까지 가야 돼요. 그냥 하다가 중단되면 그냥 거기서 끝까지 가야 돼요. 보금의 능력은 끝까지 가야 돼요. 너무 기억해야 돼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보금의 능력이 오늘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도중에 딱 중단하면 안 돼요. 도중에 중단하도록 문제도 오고 사건도 오고 오늘 그랬잖아요. 우리 경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하라 하겠습니다. 세 절기. 여러분들 세 절기 아시죠?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를 꼭 기억해라. 세 절기가 보금입니다. 6월절이 뭡니까?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양의 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사단, 마귀, 귀신을 이깁니다. 제가, 저는 우리 어마어마한 엄청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금으로 보면 다 용서돼요. 다 이해돼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고 하지만 보금으로 보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또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금으로 봐야 돼요. 사람이 왜 자꾸 잘못으로 사람을 오기 시작하면 자칫 잘못하면 제가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금으로 보면 저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6월절이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문제 해결된 게 6월절입니다. 평생 6월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이 다 이상하게 돼요.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성경에도요. 이 율법, 율법주의가 너무 무섭다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 너희들이 왜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 너희들이 왜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 또 너희들이 왜 인분주의에 빠져 있어? 그거 그리스도 아니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 보금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게 6월절입니다. 세절기. 그리고 오순절은 뭡니까? 우리가 연약한 걸 아니까 성령에 충만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걸 아니까 성령에 충만함을 더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오순절이죠. 수장절은 뭡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많은 응답을 누리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절기에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예국을 이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예배 성공 우리 오늘 회장님도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또 우리 기도하는 우리 청년도 그렇게 기도했죠. 이 예배 성공 최고의 영적 싸움 성막 성막 예배죠. 예배 예배로 다 끝내야 돼요. 이번 주에 유황소 봉사님이 저는 참 그 말에 동의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강단 말씀 통해서 한 문장 한 단어를 각인시켜 놨잖아요. 한 문장 한 단어를 그러면 주중에 달합방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게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일날 강단 말씀에 얘기했죠? 그거를 내가 한 문장과 한 단어에 각인되어 있으면 사실은 현장의 달합방과 지게가 필요 없습니다. 예배 한 번으로 다 끝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자 근데 제가 지금 현장의 달합방을 하는 것은 뭐냐면 보금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까지 보금이 모르는 사람들하고 제가 사실은 달합방 합니다. 제가 내일도 우리 청년 랩몬트 만나고 또 화열도 만나고 계속 청년 랩몬트 만나서 뭐 얘기도 좀 나누고 식사도 좀 하고 이제 그런 이유가 어 달합방 하려고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랩몬트 청년 랩몬트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나 좀 어떤지에 대해서 그냥 제가 궁금해서 이제 만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막과 은약계 한 번 예배 한 번으로 끝나면 다 끝나요. 그 유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달합방은 왜 필요하냐. 보금 듣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보금을 선포하는 게 달합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달합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하고 달합방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은 예배로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한 문장과 한 단어로.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하고 달합방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뭐 달합방 못하는 변명과 핑계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막과 은약계 하나로 다 끝내라. 다른 말로는 예배로 다 끝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도 있었고 우리 청년구 메시지가 있죠. 이 애국을 살리기 위한 이걸로 다 끝내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성막과 은약계가 예배로 한 문장 한 단어로 각인시켜버리라. 그럼 1주일 동안 6일 동안에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이 뭡니까? 40년 동안에 광야를 돌게 했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치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에 광야에 있게 한 이유가 말썸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스페이스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2부 때 제가 근데 그분 딸이 정신병을 앓고 있어요. 제가 딱 딱 하니까 그 따님이 120kg 돼요. 엄마를 때리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점심 문제에서 그 집에 딱 다 갔는데 이제 권사님하고 전도인하고 같이 갔는데 내가 먼저 더 가니까 무섭더라고요. 권사님 등하고 전도인다 갔으면 덜 무서울 텐데 내가 먼저 더 갔는데 엄마 막 때리고 있으니까 아버지 가면서 또 목사잖아요. 계속 기도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그기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가정에 하나님 말 그러니까 그 따님이 이제 때리다가 딱 멈추더라고요. 저를 보는 순간에 감사했죠. 그래서 딸보고 앉아 반말로 앉아 해가지고 앉히고 어머니도 앉히고 복음 쭉 설명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왔는데 영접하고 왔는데 어머니를 더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맨날 미안하더라고요. 현장에 애국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딸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딸 잘못도 아니잖아요. 사단과 마귀에 의한 그 어머니도 이루고 싶어서 딸을 놓은 게 아니잖아요. 애국입니다. 현장에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달합방 하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하니까 달합방 해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복음이 약하니까 저는 위에서 내리는 근원적인 힘이 뭔지를 알아요. 이게 다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힘 가지고 직장 생활해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애국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게 애국입니다. 쉬운 줄 아세요? 강하고 무섭고 어려워요. 다 내필임이고 돈인데 여러분들 회사 사장이 여러분들 볼 때 돈으로 보지 사람으로 봅니까? 솔직한 말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사장님이 여러분들 돈으로 보는 거지 여러분들 무슨 인격 복음이 있냐 없냐 그거 안 보잖아요. 돈으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돈 못 버니까 야단치는 거예요. 돈 잘 보면 칭찬해 주고요. 애국이잖아요. 애국 아닙니까? 제가 우리 청년 하는데 어머니가 와가지고요. 어머니 국 외에 국 있는 이걸로 우리 청년 머리를 때린 거예요. 여자 청년 머리를 그러니까 애가 맞았는데 여기서 피가 나는 겁니다. 그냥 그 어머니 옛날 것 같으면 내가 여자의 자기 딸 딸인데 이걸로 바로 찍어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내 앞에서 그 애가 피해를 이만큼 흐리는데 아 진짜 꼭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는 청년도 있어요. 애국이죠.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메시지 받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현장이 애국일 텐데 진짜 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금의 능력이 아니면 이거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애국을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4천 년 동안에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집트 나라예요. 그것도 우상 하나로 피라믹 스핑크스 그리고 바로의 그 모든 파라오라 하잖아요. 파라오 그 우상 문화가 지금 2022년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 나라입니다.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 청년들이 모든 애국을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의로 추원합니다. 보금이 있으면 돼요. 끝까지 영적 싸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론인데요. 오늘 이 요괴뱃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이 요괴뱃이 얼마나 애국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마 여자 중에 가장 어려움을 당한 여자가 요괴뱃일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추리국기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 했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가지고 어떤 일을 벌었습니까? 우리 청년들을 우리 청년들을 우리 청년들을 노예로 만들어 본 거예요. 완전 노예로 사실 우리가 보금 가지고 애국을 살려야 되는데 보금 놓쳐버리니까 보금 놓쳐버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우리 청년들을 노예로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 시대에 요괴뱃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이 여자분이 어려웠겠습니까? 거기다가 추리국기 1장 5절에서 22절 전체 내용을 보면요. 아이들을 살해하랍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이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죽이는 방법이 나일강에 애를 던져서 악의 먹이가 되도록 하 참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아니 애를 잡아가지고 나일강에 악의 먹이가 던지라요. 하 이래요. 참 사단이 이렇다니까요. 이때 요괴뱃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괴뱃이 추리국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대로 모세가 이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요괴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더 키울 수 없어가지고 그 악의가 막 있는 그곳에 갈대상자 모세를 띄워보내는데 바로의 공주가 보고 저게 뭐냐라고 보니까 히브리 여인의 아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 공주를 감동시키사 이 아이를 자기 양아들로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모세가 40년 왕궁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애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요괴뱃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가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들 천년 얘기입니다. 청년들이 딱 직장 들어가 보입니다. 어이 랩런트 괜찮아 랩런트 넘어져도 괜찮아 이카입니까? 이게 미친나 니 니 어디서 이거 변 난 난 심지어는 엑셀 보고서를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내세우라고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보고서 제출 무슨 보고서 제출 해야 된대요? 몰라 니가 알아서 해 가거든요. 알아서 해 가면 뭐 이렇게 해요? 안 해가도 뭐 이렇게 하고 뭔 회사 상관이 극해요. 회사 상관이 그러더라고요. 뭐 헤어라 켰는데 헤어가도 뭐라 하고 안 해도 뭐라 하고 완전히 이상해요. 애굽 아닙니까?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청년들 얘기예요. 얼마나 그런지 막 랩런트로 오시랍게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다가 태풍에 의해서 비닐하우스 확 벗겨지고 야생에 나온 우리 랩런트들이 막 직접 헷갈리는 거예요. 어? 나 랩런트인데 시험 들지마 낚시 마지마 익하고 자라는데 오는 건 욕이고 뭐라 하고 그 다음날 일나서 가고 싶은 직장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상태에 얘기하는 거지. 애굽이요 여러분들 돈 많이 불면 행복한 거 그렇죠? 돈 많이 불면요 10배의 힘이 더 들어요. 돈을 많이 불면 신경 쓸 일이 10배나 더 늘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일이 그래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문제예요. 영적인 걸 뺏겨버리고 돈을 많이 버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신경도 돈 많이 쓰고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을 유목사님이 우리 왜 엘리트 얘기하잖아요. 이 지구에 모든 문제를 일으킨 집단이 엘리트입니다. 하버드대에 나온 친구들이 서브프라임 모게지 사건 일으켜서 전 세계 공황을 빠뜨렸어요. 하버드대 애들이 우리나라의 서울대 애들이 사모펀드를 비롯해서 절대 팔면 안 되는 펀드를 팔아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게 서울대 애들입니다. 바보들은 저는 바보라서 그런 짓거리 머리가 안 돼요. 사모펀드가 뭔지 서브프라임 모게지가 뭔지 이런 거 난 몰라요. 바보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엘리트 엘리트 카는데 이게 옳은 애들 입니까 이게 지금 엘리트 집단들이 프리메이슨하고 손잡고 명상운동하고 네피린 문화를 심어주는 뉴에이지 운동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돈과 출세와 성공으로 막 달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마어마한 문제를 다 일으키잖아요. 저 같은 바보는 문제 일으킬 수도 없어요. 바보라서. 팔지 말아야 될 펀드 그건 몰라요. 비트코인 이런 것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겠더라. 바보라가지고 블록체인 뭔 체인 하는데 블록을 알아요. 도미노 처럼 이렇게 저는 그런 머리가 안 돼. 저는 서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금 없는 이 집단들이 전 세계 문제를 다 일으킵니다. 그럼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엘리트 인재 이런 거 좋아하는데 보금 없는 애굽이 이렇게 지금 세상을 망하게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누구 얘기입니까? 이드로 오늘 성경이 나왔죠. 이드로는요. 오늘 출애국기 3장 1절에 보죠. 살인자 모세가 도망쳐 나옵니다. 애굽의 군사를 죽여버리고요. 애굽의 군사를 죽이고 도망쳐 나온 살인자예요. 그런데 이 살인자를요. 사위로 삼아요.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딸이 있는데 사위가 예 전과 1범입니다. 무슨 전과인데 살인요. 제가 그 아들이 있으니까 며느리를 한 번 듣고 왔는데 오 그래 아이고 이쁘다 그래 저 아버지 제가 과거에 뭐 하나 잠 못 저지른 아 그럴게 보금으로 다 되지 뭐 과거에 잠 못 오는 사람 누가 있노 괜찮다 저 학원 교도소에서 10년 있다 왔는데 아 괜찮다 보금인데 괜찮다 근데 무슨 죄진데 살인요 이렇게 하면 아니 무슨 다른 전과가 아니고 살인요 좀 그러니까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데 나 과거에 보금이 괜찮은 보금 근데 살인 그러면 아니 그러면 뭐 사랑이고 뭐 일단 약간 어 이런 거 아닙니까 아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이두로가 그랬잖아요 야 뭐 생각하냐면 너 언약 있고 나도 언약 있고 너무 좋다 근데 왜 애국에서 왜 나왔대 그냥 돌로 사람을 쳐주겠다 하면서 돌로 애국고 사람을 머리치고 그것도 위에서 또 찍고 또 찍고 도망쳤다 그럼 이두로가 자기 딸을 주겠어요 근데 좋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장입니다 은약 보금이고 은약 이게 애국을 이긴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거기다가 출애국기 4장 18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겠다 바로 왕 앞에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가라 했잖아요 애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때 바로 왕이 앞에 죽음을 걸고 결단하고 가는데 도운 사람이 이두로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모세 곁에서 곁 모세 곁에서 끝까지 도운 인물이 이두로예요 모세가 어려울 때 돕고 모세가 위기를 당했을 때도 옆에서 도운 인물이 바로 이두로입니다 이래 돼야 애국을 살려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인물 되기를 주님에 노축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5천 종족 살려야 되고 2, 3, 7 1만 성도 이런 그릇이 되어야 돼요 이두로와 같은 그리고 또 한 명이 나오죠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여리고 여리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은약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라합이 요소와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정탐꾼을 돕잖아요 정탐꾼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했거든요 아니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데 대단하죠 라합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나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소와서 6장에 보면 6장 1절에서 27절을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거든요 이때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받은 라합 대단하죠 이방인인데 애굽을 살리고 여리고를 살린 사람이죠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족보에 들어갑니다 대단하죠 애굽 살린 여자 여리고를 살린 여자 세계보고만을 이룬 여자예요 누가 이방인 유대교는요 지금도 유대인들 유대교 만든 이스라엘 유대교 아직도 이거 인정 안합니다 무슨 기생 라합이 무슨 종보에 돼갖고 지금 유대교는 그런 거 인정 안해요 삼란체 얘기하잖아요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유대인 지금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당연히 이런 거 안 믿죠 완전히 유대인들이 애굽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공과 출세와 돈으로 애굽 노릇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살리러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살리러 가야 되는 거죠 이 세 인물이 애굽을 살리러 간 청년들이고 또 산업이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뱉습니다 우리는 왜 애굽을 살려야 되느냐 세계보고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보고만 할 청년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세계보고만 할 청년들이다 그래서 전세계보고만 하는 영향력을 이길 청년제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금 가지고 가라 애굽을 살리러 가라 오늘 강단 말씀대로 영적 싸움 하러 가라 인민이 이긴 승리한 싸움이다 애굽을 가서 영적 싸움 에서 승리해라 애굽 살릴 청년 24 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가지고 이번 안정안의 모든 애굽 현장을 살려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애굽 현장으로 갑니다 오늘 주최님 우리 강단 말씀대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청년제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우리 일정 우리 人 우리 우리 염 감사합니다.